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장 시절에 이재명 당대표가 한 일을 보게 되면 법률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제3자 뇌물죄 정도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재명 당대표는 법률가 출신이지 않습니까 법을 잘 아는 거죠. 법을 잘 안다는 이야기는 어떤 행위를 할 때 이게 불법인가 합법인가를 일반인부터 훨씬 더 잘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성남시장 시절에 자기가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때 이 의사결정이 다음에 탈이 날 건지 안 날 건지는 본인이 법률가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 상황에서 벽형동 개발이라든지 여러분들 대장동 개발 사업들이 지금 진행이 된 거 아닙니까 오늘 소위 이재명 기소 여부에 이재명 그런 사태의 핵심적인 사안 부분에 대해서 제3자 뇌물죄 적용이라는 부분을 아주 한 기자 법조 아마 출입 기자인 것 같습니다 착하게 지적을 했네요 그래서 교양의 푝을 좀 우리가 넓힌다 이런 차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주헌 기자가 썼는데 법률 상식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은 일반인들에게 왜 이 사안이 문제가 되는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 한 7, 8장 정도 되는 원고지에 담았네요 형법에서 단순 뇌물과 제3자 뇌물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부정한 청탁의 유무다 돈을 먹었냐 안 먹었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정한 청탁에 있었냐 없었냐에 따라서 제3자 뇌물죄가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단순 뇌물죄는 돈을 받은 거죠 한번 보시죠 단순 뇌물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검은 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만 해도 처벌한다는 점에서 사건의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다 돈을 받으면 그냥 걸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단순 뇌물죄죠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것은 제3자 뇌물죄의 아주 전형적인 그런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걸 기자 양반이 아주 일반인을 대상으로 잘 정리를 한 겁니다 제3자 뇌물은 당사자가 직접 돈을 받지 않아도 처벌한다는 점에서 조금 더 까다로운 증명을 요구한다 바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바로 그겁니다 그 돈을 자기가 받았느냐 받지 않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제3자 뇌물죄는 부정한 청탁을 수용했느냐 수용하지 않느냐 그런 것은 법을 공부한 이재명 당시의 성남시장 입장에서는 훤히 다 아는 거겠죠 바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돼야 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검찰은 성남FC 사건에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가 기업의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고 제3자인 성남FC에 후원금을 내게 했다고 보고 있다 부정한 청탁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네이버에 사옥을 짓는데 편의를 봐준 거예요 두산그룹의 무슨 뭐죠 용도 변경을 해주고 뭐죠 그 부정한 청탁을 받아들인 겁니다 내가 그걸 받아주고 너희들은 성남FC에 후원금을 내고 그 후원금 가운데 일부를 척건들이 먹었느냐 이재명 당대표가 먹었느냐는 전혀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단순 뇌물죄와 관련된 사안이고 제3자 뇌물이라는 것은 집권을 남용해가지고 부정한 청탁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게 너무나 명쾌한 사건인 겁니다 후원금을 받아 어디에 사용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업 현황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성남시가 원하는 곳에 후원금을 내도록 한 것이 바로 문제다 설령 성남FC가 후원금을 받아서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부정한 청탁이 인정이 되면 제3자 뇌물죄에 걸려드는 겁니다 이재명이 법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려고 하면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후원금 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이 점을 해명해야 되는 겁니다 시민을 쓴 게 무엇이 문제냐 이렇게 논점을 회피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사자 입장에서 서보면 마지막까지 이렇게 변호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안 되면 감방 가는 거니까 감방 가면 정치적 경력이든 뭐든 다 끝나게 되는 거니까 끝나게 되는 거니까 그러나 중요한 사안은 우리가 자유사회에 사는 그런 시민으로서는 이런 사안을 착한 관점으로 이해를 하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옳은 것은 무엇인가 틀린 것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맹악해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제3자 뇌물죄는 돈을 받아 가지고 그걸 내가 닦았었던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던지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부정한 청탁을 수용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핵심적인 사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억울한 측면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현직 대통령 시질 때 롯데그룹 면세적 사업을 선정한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을 지원하게 했다가 제3자 뇌물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거 아닙니까 공직자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지난해인가 뭐 지난해 그 전해입니까 미국 대선을 이렇게 방송을 할 때도 참 미국도 뭐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당시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사비를 들여 가지고 옆에 있는 변호사들한테 법률적 조언을 받으면서 자기 의사결정을 계속해서 행하는 걸 보고 야 저게 저렇게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뭐 본인이 법률가니까 제3자 뇌물죄 적용이라는 부분은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뭐 보시면 이렇게 되면 검찰은 성남FC가 기업들로부터 최소 120억 원의 불법 후원금을 받았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게 핵심인 거죠 부정한 청탁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말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이야기인데 참 이런 사건을 가지고 1년 2년을 이렇게 끌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인천광역시 개양을의 여러분들 송영길 당 전당대표의 여러분들 지역구에 출마했던 이재명 후보의 선거가 공정선거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거기도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조작을 했잖아요 나라가 막 갈 때까지 간 겁니다 막 갈 때까지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가 공직선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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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로부터